왜 저렇게 두 살이세요? 오늘 우리 아이 큰아들이랑 손자랑 온 데서 그 아이 씨 안타고 잡자 해야지 어찌 두 살이 센지 아이고 그 용서의 애비 그 집으로 그래 서울꾼들이 왔어? 아이고 뭐 하는구나 그래 그 둘째리랑 다 왔어? 야 시범 나왔다 야 어이 거기 뭐 민망이네라도 다 왔어? 예 아이고 야 그들은 매주일부터 예수 명절이 되므로 그 새끼들을 기다리라고 놀고 있던데 그들은 요리 아무것도 보셨다면서 매일 기다리는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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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바로 먹으면 명절까래요라이게 했어 기사 먹고도 입어 너무 짚고 입고 깜빡이져 먹고 아이고 큰 병 먹으러 가면 아이안아 아버지가 아이고 아이고 기참 어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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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무서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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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 이리 오기더니 우리 우리 손재 좋아하는 내 그 깨미라 내 그 버섯이랑 말린거 그 송이버섯을 좋아하는 내가 어디다 뒀다가 내가 그 뭔 노래다 뒀다가 내가 그 뭔 노래다 뒀다가 어디다 뒀어 사람까지 뒀다가 아이고 아이고 꼬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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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정신은 하늘이 됐다 따위됐다 아이고 아이고 그봐 내 야 그 깨무소시랑 그 깨비랑 내가 어디다가 둬냐? 야 그 봐 에휴 또 이라고 입으로 뒤로 찍는 거 봐 또 오줌을 쌓겠네 그 봐 나는 일어나라 나는 일어나라 야 야 그 뭐지 내 그 깨무소서 어디다가 둬냐? 거기 뭐 가져오라 사람들이 보자 왜? 에휴 에휴 되게 부끄럽게 해서 엉덩작이 한방만 해가지고 제도미들은 어제는 시집가서 아들 그저 두세 시집에 낳고서 다기는데 오줌 그저 지금까지 그저 오줌 그저 에휴 이거 보이고 오줌 자서 이거 싹 내놔 야 아 아무 질이 내놔 어째야 에휴 지내고도 우리 촌의 지도를 싹으로 야 야 나래 일어났어 일어났어 빨리 내가 그래 아이고 잘하니까 응 옳다 니 애기 잘하니까 옳다 나래 빨리 저 저 큰 나래에다가 빨리 너 불가날라 빨리 아야 어째야 엄마 내 어째 어쩌나게 엄마 따라서 감재밭에 골또에다가 서로 오줌 쩌옹 나는데 어째야 여기다가 쩌옹 넣었을까 어 우리 또 꿈을 김에 또 오줌 쌀구나 꿈을 김에 지금 우과하나 낳다 빨리 내다가 좀 응 네 허허 마이들 쌌다 야 헉허 그거래 쟤 오둠과 마이 쌌기 마른 부서 큰 자라야 헤헤 헤헤 오케이 저게 저래도 거도 오세는 거도 꽈나 아프다 쟤 저래 오둠 사서 얘기를 고생하다 저래 기면자 장굴도 아잉 목숨 그래도 어찌게 하십니다. 그거보다 지절로 그거도 새샐샐샐샐샐샐 나오는 거고. 내 그저 저기 저러다니면 저게 그저 제일 오래부터 절반만 이렇게 다녀와도 내 그저 시내의 아들집에 가서 그저 얼마나 호강하게 잘 있게 하십니다. 예 우리 아들은 그냥 그 우리 아들은 예 높은 강도구만 그리고 혁명공작도 잘해서 이번에도 그저 또 그저 선진공작짜리 그저 그저 그게 미식이라 그저 저절로 그저 이 나기라 아이템 그저 뜨끈뜨끈한 이런 식으로 십몇이, 십팔천짜리로 그저 그리고 이번에 또 그저 국가에서 또 이렇게 좋았을구만 그리고 그저 그 높은데도 그저 에미델트라도 타고 찌익 이렇게 올라가고 그저 저게 아니고 그저 우리 아들이 그저 계속 그저 나으리 이메일에 한 번에서 굴처러 오는 나으리 그저 못하자고 저네 집은 막 우정이라 갈게 했구만 그래도 내 아이가 없지 내가 저거 오줌무집주에서 하는 것들은 어디를 가냐 아 아 엄마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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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엄마 아빠innen 뭐 마 마 아빠 야 그때그때 감자 닦아 먹으며 살새는 날이 서울을 새는 날이라며 목속에 잘 먹는 날이? 야 어 옳다 잘 먹는 날이요 서울이 옳다 그부아 오늘이요 이래 진짜 서울이래서 오빠라며 이래요 저리라고 온단다 이래가 어디 자꾸 바지라 이래 죽으리라니 그래 오빠 오빠 말이라 잘 듣고 오빠 말을 잘 들으면 오빠라며 서울을 새고 왔다간대 니라고 말해 이래 오빠네 집으로 데려갈거야 아이갖다 오자 아이갖아 자 또 오전 썼다고 여가메 어 그래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엄마 어? 네 오빠가 마치 찾았다 오자 마치라니 무색해 뭐 아구 야 오자 야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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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오빠가 마치고 다섯질에 뭔가 꺼내서 여는 깔아 아니 아니 아구 그저 어째서 한 초래 오자구나 엄마가 주시겠 오우 오우 오빠가 마치라니 무슨 소리가 했대 제 오래비 강아치를 좋아해서 술장가 땜에 내 가죽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래 저도 아이 먹고 어디다가 둘이 감춰 뒀다는 게 오우 저래 듣고서 제 오래비 내서 이 똥차 아구만 내 오도 때는 너무 요요요 이발이 시그러서 그거도 없냐 고지않는 길까 하면 제 오래비가 먹는다고 나를 모두 마구 죽였다 살거구만 아구 그래도 오지게 살거구세요 엄마 어? 엄마 어? 아구 난리 가져라 보자 아구 내가 마치 찾았지랑 찾았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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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도 보자구나 아우 억지로 마구 끌어내서 야 엄마 아이고 빨리 가져라 빨리 가져라 야 아구 어르신은 벌써 이렇게 보자 그냥 야 아구 니 이거 배속간 옆에 거 필요다 아기가 너무 어구 이게 시부지않아 어치요 어두워지않지 어치요 아구 니 어째 일하나 니 어째 일하나 어구 야 내가 내가 머리 탈 내 집구 죽자 오라기 오라기 오겠는데 니 미식이 아니게 아구 이봐 뭐 살까워 곱대기 쌓은 거 어째 일하나 엄마 내 집은 어두워 아참게 아 하지마 야 큰부아 야 우리 큰부아 엄마 말을 잘 듣지 야 그래구 이걸 내다가 버리자 오빠 주지 말자구 어 큰부아 야 오빠 주지 말자 이거 싹서 썩어서 못 먹는다 큰부아 야 어느 낮에 오랜이라 오겠는데 깨갈리에 새지도 하고 보험을 옷이라 입어야 오빠 오늘 좋아하지 거폭일 때 빼wash아 그래 응 해 해 아니 가도 우리 둘나게도 일하고 가도 매일 가도 사악구마 학교 어디다 없지 야 어째고 오빠 사놓고 옷이 있잖아 치마 뭐 오라기 뭐 자꾸 입나 이건됐다 들가봐 오래비고 내 밖에서 일할 때라 입으라고 했겠구만 뭘 하고서 그 오래비고는 다 좋은가 저것도 불쌍한 게 있구만 저게 누워서 셀 때까지도 그도 엄마, 엄마, 아버지 그렇게 그도 비옥게 잘 자라는 거 세 돌서 세고 그때도 이민공사 때 한국에 오십 정도 그때도 아이가는 거 내 그것도 벌리했다고 제 때부터 치료를 못해가지고 열이 나다 나다면서 고의를 벗어 다 죽어 살건네 저게 저렇게 됐을 것 같아 엄마, 껍질! 아, 그래 나의 껍질고 이거 잘 보기 전에 어디 내가 버려야 되지 여기다 보니까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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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야 그 놀고 다 내 머리 이거 야, 이 전화기 도착했어? 야 아이요 자, 야, 뒤에 온다고 지금 아이고, 닭가 안치고 거기 온다고 너무 야, 내 머리 피와서 내 미세일아 뭐 온다고 뭐 온다고? 야 야 그래, 그래 자꾸 현명 공작이 중요하지 그래, 야 이거 뭐 수술도 했고 수술도 했고 했다는 거 내 길에 뭐 귓도 올라갔다 야 장모님이 왔어? 야 그래 이거 뭐 영철이는 방학에 했어? 야 야 야 그래 방학에 그래 방학에 공부라 어제 할비를 보려고 할세일 저 이거 뭐 이거 뭐 큰사람이 내 야채를 썰어 좋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가라니깃까지 덮어서 새뽀앗이 띄우고 내가 저거 가지고 벗에 내가 간다고 야 야 야 야 야 야 기름은 내 아이 가는 걸로 하겠냐 내 아이 가는 걸로 하겠냐 이거 뭐 영철이 해비 제냐 가해라 이래 또 챙겨냐 명절까래 술이라 덮겨먹고 그거 제목 어디까지나 잘 챙겨야 이거 뭐 그래 이거 뭐 전화를 나왔어 그사람이 전화를 나왔어 제목 너무 나 저사람이 아프대 너 엄마 집도 왔다 가지 집도 왔다 가지 왜 엄마! 나 그래 꺼다! 그 수꽃댕이랑 나 치꼬기 미적이야 거기에 저울엠이 없다고 저렇게 좁아가면 자기 아이보민들은 알았으므로 얼마나 섬섭해야 돼 여기 얼마나 섬섭해야 돼 엄마! 엄마! 야! 무슨 강한 질문을 그렇게 한다네 그게 무슨 대단하다 엄마, 엄마 안 있어요? 어째이란 아니 엄마, 엄마 어째이란 엄마, 대단히 자꾸 뭐하세요? 어째이란 우리 엄마 무겁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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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에 똥길이 한대만 하는게 요 까진물로 엄마 요 밟어가지 없는거 시치면 이럴까지! 부려봐 아프다 아빠, 야! 음... 연이라... 아, 아직 우리... 아아... 잘 en! 엄마, 잘... 엄마, 잘 en! 엄마... 시원... 나는 금방 나, 금방 나 못생긴다고 사로 지키는구나